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크노크 전시의 막갈손 방을 소개합니다 저는 막갈손이라고 하고요 저는 MHTL의 박러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여기서 한번 끊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옷장인데 저희가 이번에 제작한 실크스크린 티셔츠랑 가방을 걸어뒀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 보시면 평소에 저희 사무실에서 향을 되게 많이 피우는데 뭐 낙천파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종이로 태우는 향도 있더라고요 최근에는 그래서 이거 성추돈에서 구매했었고 그리고 저희가 굿즈로 성냥을 제작했는데 이게 오시는 분들이 자유롭게 가져가시면 좋겠어서 이렇게 지금 쌓아놨어요 그래서 한번 사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 콜라보로 제작했던 자수 패치이고 그다음에 이 같은 도안으로 티셔츠 그래픽도 적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여기도 최근에 그린신드롬이랑 콜라보한 그래픽 티셔츠입니다 한번 입어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도 이번에 새로 제작한 티셔츠들이 있고요 한번 구경해보시고 입어보시고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직 티셔츠 판매할 계획은 없고 이번에 여기 전시를 위해서 새롭게 제작한 티셔츠여서 한번 보시고 반응이 좋으면 그만큼 판매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이거 여기 찍어줄래요? 이 카세트 플레이어를 사용하실 때 우선은 테이프를 이렇게 꽉 안에 맞게 넣고 닫고 그냥 플레이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옆에 볼륨 조절하는 게 있어서 이렇게 올리고 내리시면서 사용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텀테이블을 가져다 놓지 못했는데 저희가 평소에 좋아하는 음악들 많이 듣는 음악들 위주로 LP를 선정해서 갖다 놨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제가 레몬서울이라는 빈티지 오디오랑 전자제품 파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작년에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비디오는 카바에서 저희 스튜디오에서 듣는 노동요를 묶어서 플레이리스트를 내보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만든 짧은 VJ 영상입니다. 이 영상 내용도 저희가 평소에 일하면서 먹는 간식들 위주로 스리라차 소스나 나나콘이나 레드불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들었던 짧은 비디오고요. 저희가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많이 마시는 레드불 레드불 코리아 연락주세요. 레드불 너무 좋아해서 엄청나게 마시고 있습니다. 정말 맛있어서 먹는 것 같아요. 그쵸. 그.. 이 옆에는 그 맹그러브에서 되게 예쁜 거울을 잘 만들어 주셨는데 이거는 이렇게 모양.. 아이고 아이고 여기 다리까지 나와요? 네. 네. 이렇게 사진을 찍으시면 됩니다. 남산도요. 여기 뷰가 진짜 좋은데 저기 남산도 보이고요. 안 돼요? 확대. 날씨가 좋네요. 아니쵸. 하하 하루 종일 Everyon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